2사람 감을 깨 볼게요 뭐 13일은 그때 있긴 하지만 뭐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 어떻게 지나가지? 아 이제 잠깐만 아 밑에 스프링이 있네 아 안 발파졌어 아 이러면 얘가 안 내려가잖아 오케이 어느 방향으로 밟아야 제가 저렇게 가는 거지? 정면? 오케이 아유 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살아난다면 가야겠다 아어어어어어어 아아 안 까졌어 아 살아나기 전에 가는 게 낫겠다 아 뭐야 그새 내가 뒤를 쳐다봤나? 흐흫 흐흫 어? 뭐지? 왜 점프가 안 됐지? 어? 아 점프가 안 되는구나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되나봐요 얘가 살아 있어야지만 여기에는 반풍이 되는 듯 흐흐이 간단하구만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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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